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서부시간은 10시 33분 저녁입니다. 지금 S&P, 다우, 나스닥, 러셀 2000의 선무시앙 보고 계시는데요. 선무시앙 굉장히 강하죠. 유가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유가가 마이너스 4.64% 급 낮겠죠. 지금 중동의 어떤 전쟁의 양상이 좀 잦아들고 또 오펙 쪽에도 액션이 있으면서 유가가 낮아지면서 지금 선무시앙이 뜬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초반에 선무시앙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여기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미국 대선이 거의 박빙의 승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편협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낮에 제가 ABC 방송 토대로 해리스가 트럼프를 지금 앞서고 있다 말씀드렸더니 ABC는 무조건 걸은다 그러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조중동 싫어하거든요. 정말 쓰레기 같은 신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조중동 신문을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겨레라든지 방송의 JTBC라든지 MBC만 보게 되면 저의 시각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알기 때문에 싫고 좋은 걸 넘어서서 극보수와 극진보의 뉴스를 함께 보면서 늘 균형 잡힌 시각으로 뉴스와 주식을 바라봐야 되는데 많은 부분들이 그게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감안하시고 그렇게 따지면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런 방송 뉴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생존해 있지 않겠죠?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배격할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포용력 있는 그래야지 성장합니다. 아셨죠? 이번 주는 여러분 M7 실적의 발표 와우 지금 치열한데요. 헤드라인 중심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중시가 이번 주가 슈퍼위크에 돌입하는 거 아시죠? M7 가운데 무려 5곳이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빅테크들의 실적, 그다음에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예고된 고용 부진의 가능성, 그다음에 허리케인, 그다음에 보잉의 파업 여파, 모든 게 지금 굉장히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10월의 고용도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연준 의원들은 블랙아웃데이로 들어갑니다. 지금 침묵기관으로 돌입하게 되고요. 경제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우리의 한 역할인데 31일 9월 PC 발표가 나오거든요. 전달보다 좀 가속화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면멸히 따져봐야 되고요. 주말에 들어온 일본 지금 정당이 십몇 년 만에 졌잖아요. 그래서 일본 엔화가 급락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일본이 또 전세계 시장을 휘청휘청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일본 외라 엔화 환율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31일, 29일에 구글, 30일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31일 날 발표하고 있고요. 분기, 실적, 샹우, 가이던스, AI 관련 투자들도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여전히 월가에서는 AI의 거품론을 제기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품 낀 건 사실이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가야 되는데 문제는 돈이 거품인 걸 알면서도 반도체 AI를 벗어나서 딴 데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엔비디아가 내달 20일 실적 발표 예정인데 엔비디아의 어닝 발표가 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우리한테 던져줄 것으로 보여지죠. 지난주 워싱턴 포스트지가 미국 대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파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포스트지의 특정 후보 지지 처리하겠다는 게 36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속을 좀 들여다보면 지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싱턴 포스트지의 저 위에 높으신 분들이 막았답니다. 그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헤리스 쪽을 했다가 트럼프가 되면 난리가 나니까 36년 만에 이 전통을 깨부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면 타협점을 어떻게 세웠냐? 지지하지 않겠다. 당초에 헤리스 지지 사설의 초안을 작성 중이었는데 입장을 선회한 거죠.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총괄 편집인은 지지 후보 발표를 포기하는 결정에 사표를 냈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결국 이길 것 같은 후보에 먼저 무릎을 꿇는 항의 표시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의 노조는 선거 11일을 앞두고 결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언론인들의 신념과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느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뒤죽박죽 넘어가고 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1988년 대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 언론사입니다. CNN은 빅테크,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 관계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아시다시피 빅테크들과 트럼프 사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빅테크 CEO들이 지금 화해의 제스처를 내미는 모양새입니다. 그걸로 구글 CEO 트럼프 전화하기도 했고요. 맥도날드 방문해서 하기도 했는데 지금 맥도날드 매장 제가 오늘 한번 다녀봤거든요. 사람 정말 없습니다. 맥도날드의 추가 하락 저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워싱턴 포스트지를 소유한 베이조스는 후보 지지를 막았다. 지금 베이조스가 적극 개입하면서 워싱턴 포스트지에 후보 지지를 못하게 했다라는 의견도 나오면서 지금 월가가 시끌벅적합니다.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대만으로 관세 부과를 제시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죠. 트럼프는 반도체 관세 부과에 미국의 공장 짓게 하겠다. 미국의 공장을 짓게 강압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한국 기업 중에서도 삼성, SK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TSMC가 미국 반도체 사업의 95%를 훔쳤다라고 대놓고 TSMC를 두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TSMC를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의 하락 또는 고전이 예상이 됩니다. 미국 대선이 막판까지 초접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핵심 경합주 7곳이 승패를 가른다고 알고 계시죠? 경합주도 사실 그런데 1% 이내의 초박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리스와 트럼프는 경합주 7곳에 선거인단 93명에 4월을 걸고 나섰는데 CNN의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두 후보 지지율이 47%로 동률로 나타났습니다. 또 CNN 싫어하는 사람들 CNN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기 텐데 그렇게 하시면 믿을 거 별로 없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헤리스가 펜실베니아, 미시가, 위스콘시 등 3곳에서 앞선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는 로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주에서 우세하고 네바다주는 동률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미 대선을 8일 앞둔 선거인단 19명이 펜실베니아가 승부처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펜실베니아를 가져가는 후보가 결국 백악관에 입성한다는 공식이 성립되는 분위기입니다. 펜실베니아는 2016년에 트럼프를 지지했고요. 2020년에는 바이든을 지지했고요. 거의 캐스팅 보트를 지고 있는 곳인데 과연 이번에는 누구를 지지할지 이번에도 헤리스를 지지하는 듯하지만 트럼프 지지율의 상승이 가파르다는 것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결국 지지율보다는 중요한 경합주의 판세가 선거인단 확보가 중요한데요. 선거인단은 538명 가운데 가반인 270명을 확보해야 당선이 되는데 한쪽에서는 이미 트럼프가 가반인 270명을 넘어서 320명을 확보했다는 소식도 들리는데 그건 조금 뻥인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직계에 따르면 현재 헤리스가 226명, 트럼프가 219명을 확보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입니다. 또 뉴욕타임스 싫어하는 사람 가짜뉴스라고 하겠지만 제발 그러지 마시고 헤리스는 러스트벨트, 네바다에서 우세하고 트럼프는 선벨트가 우세하다고 합니다. 경합주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치열하게 나오면서 트럼프는 선벨트 선거인단 49명 확보 시 268명에 그치고요. 펜실베니아 확보할 경우에는 268명 플러스 19명으로 287명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헤리스는 미시가 위스콘신 등 블루윌이 무너지면 승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증시가 진짜 슈퍼위크, 경제지표, 고용, 빅테크들 하지만 저는 가장 강력한 키워드는 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선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도 자지우지 되니까 명심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잔학계나 리스크관리, 작게리하시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올해 마지막 미지노 공부방이 지금 곧 마감 가운데 있습니다. 밑에 하단 보이시죠? 6기 지원. 우주행 멤버 시장 가입하시고 지원하시면 곧 마무리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시장, 혼자 하시기 힘든 시장 제대로 주식 공부하고 제대로 고기 잡는 법을 배우길 원하시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